KBS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2PM에 10점 만점에 10점 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밤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. 오늘 텐텐 10월 10일입니다. 오늘 우리 안 이사님의 생신이시기도 하고요. 강타씨 생일 10월 10일 축하드리고요. 먼저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사실 10은 아니에요. 저녁에 작가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레오가 너 좋아하는 숫자 뭐야? 저요? 9요. 10해. 왜요? 10해. 오늘 오프닝이 10이야. 네 알겠어요. 10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근데 전 사실 9거든요. 9가 왜 9냐면 제 별명이 령구잖아요. 이게 인터넷에 령을 빨리 치다 보면 령구 이렇게 된 그게 있어가지고 별명이 9가 붙여서 9도 좋고. 제 생일 6월 21일인데 6 더하기 2 더하기 1이 또 9더라고요. 좀 갖다 붙이면 그렇게 9가 좋지 않을까. 사실 이렇게 막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. 굳이 좋다면 9인데 오늘 굳이 또 10으로. 10월 10일 오프닝도 이렇게 쓰시니까 오늘 오프닝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들면서. 많은 분들이요. 또 좋아하는 숫자들을 콩게시판에 올려주셨네요. 김이수씨. 전 8이요. 동글동글해서 늘 긍정적인 숫자로 보여요. 공민정씨는요. 저는 1이 좋아요.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내내 1번만 했다는. 아 공씨라서 그랬나? 6136님. 저는 2가 좋아요. 1등 1인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2인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쫓아가는. 저도 2라는 숫자 되게 좋아하고. 슈퍼주니어 노래 중에 두리라는 곡도 있어요. 두리. 영원히 함께 두리. 뭐 이런 노래도 있고. 두리 하는 게 좀 더 재밌고. 하도 뿅뿅이고. 안유진님. 저는 불행의 숫자라고 하는 4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. 4를 보면 뭔가 편안하더라고요. 이유진씨는요. 력디 낼 시험이에요. 100점 만점에 100점 받으라고. 파이팅 해주세요. 파이팅! 김나영씨. 저는 3이 좋아요. 왠지 모르게 끌리는 번호예요. 장은진씨는요. 저는 숫자 5가 제일 좋아요. 1도, 10도 아닌 딱 중간이어서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. 센터 본능. 은진씨는 항상 센터에서. 이렇게. 친구도 있을 때도 센터에서. 이런 분도 있죠. 저도 5가 뭔가 딱 안정적인 숫자로 보이기도 하고. 아, 뭐.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도 있고. 뭐 사소한 이유도 있겠지만. 좋아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어요. 숫자. 오늘 10월 10일이니까 저는 10을 좋아하고요. 오늘 목요일 옥상 옆 대나무스 만나볼 건데. 지난주 못 봐서 더 보고 싶은 빅세 앵군이 저한테 오늘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. 형! 오늘 보네요. 드디어 봅니다. 매주 봐도 질리지 않는 두 여자 옥상달빛의 윤주씨, 세진씨 모실 거고요. 광고 듣고 와서 먼저 투데이즈부터 만나볼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... ... 아멘